시흥 시티투어가 여름을 맞아 거북섬 신규 코스를 운영합니다. 아동의 참여권을 실현하는 아동참여위원회가 시청을 견학했습니다. 시흥의 기본교통비 정책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7월 넷째 주 빠르고 간편하게 시청 소식을 전하는 시흥시청 소식의 김유경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시흥 시티투어가 여름을 맞아 거북섬 코스를 신규 편성했습니다. 시와호를 품은 거북섬 투어 어떻게 진행될까요? 7월부터 운영 중인 거북섬 시티투어는 크게 가이드형과 순환버스형으로 운영되는데요. 가이드형 투어는 전문가이드와 함께 거북섬 일대 관광지를 돌아보고 시와호를 탐방하는 코스로 운영합니다. 웨이브파크와 아쿠아펠랜드 등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고 시와호 환경문화센터 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하며 환경오염을 극복한 기적의 호수 시와호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거북섬 순환버스형 시티투어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거북섬 일대를 순환하는 투어버스를 운영하게 되는데요. 순환버스는 30분 단위로 거북섬 내 5개 코스를 경유합니다. 학생들의 여름방학을 맞아 이벤트 코스로 거북섬 웨이브파크를 18,0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시티투어 이벤트도 7월 21일부터 8월 4일까지 15일 동안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흥 시티투어의 거북섬 신규 코스 다들 많이 이용해주세요. 아동들의 권리 옹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데요. 바로 아동참여위원회입니다. 제6기 시흥시 아동참여위원회가 시청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7월 22일 시흥시 아동참여위원회 시청사 견학이 진행됐는데요. 해로와 토로의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아이들의 제대로 된 시청 역할에 대한 이해를 위해 준비한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후 간담회에선 시흥에 대한 퀴즈쇼와 평소 궁금했던 점에 대해서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이후 9월에 진행될 시흥개꼴축제에서 펼쳐질 아동권리 옹호 캠페인과 11월 세계아동의 날을 기념한 정책제안 발표로 더욱더 열띤 시정참여 활동이 기대되는 시흥시 아동참여위원회,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든든한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앞으로 더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시흥 청소년들의 이동권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21년도에 처음 시행한 시흥형 기본교통비 지원 정책이 2022년도 대상자 확대에 이어 올해는 지원 기준을 확대했습니다. 시흥형 기본교통비는 경기권을 비롯해 서울과 인천 내에서 이용한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매월 기본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버스 이용 실적에 대해서만 지원해 오다가 올해부터는 버스 및 전철 이용 실적으로 대중교통 지원 수단을 확대한 건데요. 시흥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기본교통비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신청 가능하고 7세에서 12세까지는 월 최대 2만 1,900원, 13세에서 18세까지는 월 최대 3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흥시에서는 청소년 누구나 교통비 부담없이 공부하고 문화여가생활을 즐기며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흥시청 소식의 김유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